내 진정한 뷰티 여왕 오릭스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놀라운 유리할 피부 결정판 오릭스 여왕의 시크릿 크림 시즌 3 탄생 더 좋아진 시크릿 크림으로 새로운 피부를 직접 경험하세요 주름도 기미 잡티도 하얀 피부 안에 잠든다 바르자마자 조명을 탁 켠 듯한 바르자마자 포토샵 한 듯한 바르자마자 원래 내 피부인 듯한 크림 하나로 예뻐지는 놀라운 경험 1초 반전 오릭스 크림 피부에 마법을 걸다 까만 피부도 하얗게 1초 후에 반전 배곡처럼 하얀 피부 당신의 20년 피부 노하우 결정판 시크릿 크림 탄생 2015년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